힐링캠페인 시즌1 힐링캠페인 시즌1 힐링캠페인 시즌1 아키에지는 사랑을 싫고 진행을 맡은 힐링매니저 강준우입니다. 힐링캠페인 시즌1 힐링캠페인 시즌1 힐링캠페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키에지를 즐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활동을 힐링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아키에지는 사랑을 싫고 이벤트의 사연속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아키에지는 사랑을 싫고 이벤트의 사연속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당첨되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트레파세스 워킹디드 원정대 하고 있는 아리네입니다. 저는 같은 서버 같은 원정대에 남자친구 켄신이라는 아이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응모를 하셨죠? 보니까 직접 뵈니까 왜 응모를 하셨는지 여자친구분이 응모를 보니까 알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응모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아케이지를 CBT 때부터 신청을 계속하다가 그때는 저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PC방을 점점 궁금하면서 솔직히 아케이지 깔리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연 좋은 데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또 안 가자니 혼자 하면 재미없고 힐링 캠페인 이벤트를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아케이지를 즐길 수 있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저 이제 집에서도 둘이 같이 인던도 들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좋죠. 맨날 PC방 가서 하면은 아직 학생이니까 PC방 비가 많이 좀 부담됐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연을 읽어보니까 아케이지 덕분에 추억도 많다고 쓰셨더라고요. 어떤 추억이 좀 있으세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아케이지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처럼 이렇게 살갖고 이제 진짜 실제로 늘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지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케이지를 통해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도 이제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특별하지 않나 생각해요. 음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좀 더 일찍 아케이지를 먼저 접하신 것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저 원래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오빠랑 맨날 같이 해야지 더 재미있고 이랬는데 오빠는 무협을 싫어해서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금방 재미도 잃고 해서 뭐 다른 게임 할 거 없나? 알아보다가 아케이지 CBT? 이제 오빠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CBT 신청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대박? 이렇게 계속 떨어졌잖아. 하하하하하 네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마지막 5차 때? 그때부터 가지고 근데 이제 집 컴퓨터도 안 좋아서 서버 선택하는 데서부터 안 됐었거든요. 그 사연에도 보니까 이렇게 원정대 분들이 많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좀 사이가 되게 돈독해 보이시던데 또 덕분에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좀 원정대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어 뭐 제가 처음에 해야겠다고 했을 때 뭐 이제 다들 시간대도 다르고 접속 그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러 그거 한다고 하니까 막 들어와 주시기도 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니까 계속 늘 고마운 것 같아요. 이 사연 당첨됐다고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 친구분? 저 밥 먹다가 핸드폰으로 부랴부랴 찾아봤던데 보고 오빠한테 진짜냐고 진짜 100번도 더 물었거든요. 먹던 밥 찾을 뻔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쁜 두 분 서로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뭐 휴학하고 있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좀 더 준비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고 한 날에도 멤버 있으니까 둘이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 여자친구분도. 오빠 나 생각해줘서 사연 응호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자.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 동영상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신청하셔서 사연에 당첨되셨는데 먼저 원정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비상은 지금 현재 저희 서버에서 모든 콘텐츠를 가장 서대륙에서 섭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든 하드 유저, 라이트 유저를 다 같이 함께 가는 최고의 원정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로 대장님 컴퓨터를 바꿔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동대륙하고의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원정대장이 하다가 사라집니다 말이 끊기고 이기는 중간에도 갑자기 전투 지휘자 계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자꾸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정대장 컴퓨터 바꿔줘야겠다 바꿔줘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아케이지에서 힐링을 딱 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아 이게 적격이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연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당첨됐다고 들으셨을 때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진짜 정말 잘 됐다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원정대 간부들 모두 정말 잘 됐다고 저도 되게 기뻤어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제장님 별명이 따로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괴부리안이시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정대장이 회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회의를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데 한 세, 네 시간씩 해요 근데 그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괴롭다 뭐 이런 거 괴팍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브리안 대장이 괴부리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브리안님한테는 다크미니들은 어떤 존재인지 좀 사이가 어떠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도 많이 만나는 편이고 형 동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회의를 많이 하는데 뭐 다크미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저 뭐 중재를 많이 하는 그런 저한테 되게 필요한 존재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원정대를 또 꾸려나가실지 계획을 또 만들어 볼 수 없겠죠? 저희 대장님한테 네 지금까지는 조금 제가 대원들을 많이 누른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좀 저희가 국가 건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국가가 나오는 날부터는 조금 더 패도적인 원정대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 후보생을 당첨받아서 우리 원정대장 밖의 인증을 못맞게 추억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노아 서버에 있는 서대룩 청해진 원정대의 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에노아 서버 청해진에 있고요. 내룩이라고 합니다. 응모하신 사연을 읽어보니까 원정대 동생분에게 PC를 선물하시고 싶어서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동생하고 여러 번 무역하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한금평원이라는 전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동네로 가고 같이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해도 항상 빠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서 요번에 이제 마케이지에서 그런 PC 사연을 싣고 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 이벤트를 딱 봤을 때 뭐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아 이거는 꼭 저 때문에 아니 뭐 우리 때문에 사연을 하는구나. 동생하고 같이 정쟁도 하고 같이 무역도 이제 좀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네. 내룩 님은 PC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흔히 일섭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마을에서도 못 버티겠고 아 사람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사람 많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에노아로 왔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시골섭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버틸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적은커녕 아군만 있어도 힘드니까 웬만하면 끼워야 되는데 낄 수가 없었었죠. 그런 고생은 이렇게 더빈 님이 또 사연을 응모해서 당첨됐다고 들었을 때 그때는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 혹시 아 형들이 또 내 컴퓨터 때문에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이러고 있어 갖고 또 형들이 또 무리해 가지고 또 해 주신 거 아닌가 걱정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키 홈페이지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당첨자 발표를 들어 봤는데 당첨자 발표가 다 취했더라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당첨 안 됐는데 당첨된 척 하면서 나한테 이거 보내준 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오기 전까지도 저는 그걸 의심했거든요. 오늘도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만 해도 덕인 형이 직접 들고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받아왔다 이러면서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의외로 정말 당첨이 됐네요. 두 분 인연이 또 아케이지를 통해서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뭐 사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에노아섭의 서대룩의 역사 역사원정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케이지를 정이 힘들더라고요. 뭐 무역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하는데 또 무역 안 하면은 매번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번 저보다 한참 낮은데 무역이나 뭐 게임하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따라가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와 같이 같이 하면서 원정대로 다시 새로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같이 지금까지 지내왔죠. 어쩌면 제가 제 돈줄이라 생각하고 잡은 거겠죠. 네. 뭐 비록 시작은 돈줄이었지만 되게 동생분이 감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으로 네로비님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첫 시작을 하는 대학교 졸업도 했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평생 같이 알고 지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정말 되게 인연의 끈이 천연